어떻게 오셨어요? 네. 아아.. 상처에.. 손에 상처 입으신거에요?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많이 부셨네.. 시까지 연결되어 있어.. 많이 아프셨겠다.. 오늘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거에요? 시까지 이렇게.. 매고 있는거 보니.. 많이 있었죠.. 네.. 잠시만요.. 고마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괜찮아요. 약간 따끔하실거에요. 아..괜찮나? 아..괜찮나? 이쪽만 짜보세요. 다 빼도 되니까요. 네.. 왜..무슨일이 있었어요? 무슨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섞여서 온거에요? 아..괜찮아.. 아..괜찮아.. 아..괜찮아..괜찮아.. 아참 아우 전 안팠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씨 같은 게 이렇게 감겨져 있고. 왜 그러냐, 또. 반해도 돼, 괜찮아. 왜 그러냐, 갑자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겁을 먹었죠, 겁을 먹었죠.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이 보세요. 힘들면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많이 돼요. 힘들면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힘들면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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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계속, 계속. 표정이 안 좋았구나. 네, 표정이 안 좋았구나. 계속 표정이 안 좋았구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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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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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지막. úng. 그 다음, 그렇지. 그 뒤 때문에, 이렇게 계속 표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굿굿 음.. 크레이드형이 계속 표정이 어두웠었구나. 괜찮아요. 음..그랬구나. 이건 다 이해해요. 그래도 표정이 내내 어두웠구나. 네? 그럼요. 당한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표정이 내내 어두웠어? 괜찮아. 누구나 다 그런게 다 있는거지 뭐. 음.. 정말 뭐 괜히 더 본 일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구나. 한쪽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는 그 의외 때문에 좀 심장했었구나. 괜찮아. 그렇게 왜 그러지? 왜 오려고 해. 괜찮아. 오지마. 왜 오려고 해. 왜 오려고. 안 오도 되는데. 왜 오려고. 왜 오려고. 왜 오려고. 왜 오려고. 왜 오려고. 왜 오려고. 너무 힘들었어.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이 겪어. 누구나 다 그런 일 겪어. 나도 뵙는데 뭐. 너처럼 그런건 아니지만. 많이 힘들긴 했었지. 나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진짜. 사나무려고. 진짜. 발버둥이 엄청 졌어. 거짓말. 안 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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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힘들던 것 같아. 하. 하.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하. 하. 죽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하. 하. 안 써.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니 애는 이제 쓴다고 해도. 하. 그런거 생각 안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아. 내가 없어지면은. 습한 사람이 있겠구나. 내가. 내가. 우리 안에 뉴욕한 사람이. 분명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도 했었지. 지금은. 뭐. 저거는. 아니 아니지. 많아. 졌어. 오지 말고. 뭐지. 힘내. 응. 힘든 일 있으면은. 항상 나 찾아와. 저 분명도 의미를 못 드릴까. 하.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어있었던 거구나. 괜찮아. 응. 걱정마. 분명 잘 될 거니까. 약간. 나중에. 다 뿔으면. 너도 꼭. 꼭 성공할거야. 성공하게 되면. 많이 지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 할지 헤븐 있으면 우리도 찾아줘 그래 잘가 응 다음 잠이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좋아 응 잘가요 응 잘가요 잘가요 돼요 confort 그대